안녕하세요 메리들 enjoy your life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그리고 촉촉한 광택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샤넬의 루즈코코블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샤넬의 루즈코코블룸 립스틱 3g에 47,000원대의 제품입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해지는 컬러와 반짝임 그리고 쫀쫀한 제형인데 투명하게 반짝이는 루즈코코블룸의 텍스처를 그대로 표현하고자 캡은 투명한 패키지로 제작해서 컬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샤넬의 루즈코코블룸 립스틱은 총 20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7가지 컬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18번 라디언트 발라볼게요 말린 장미에 베이지를 섞은 듯한 분위기 있는 컬러로 너무 누디하지만은 않아서 데일리로 바르기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은 122번 제니스 발라볼게요 형광기 없는 차분한 코랄 핑크 컬러로 옅게 발라 청순하게 연출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은 124번 멀베일 발라볼게요 맑은 코랄 컬러와 MLBB가 오묘하게 섞인 느낌으로 봄에 바르기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은 128번 매직 발라볼게요 맑은 레드 색상인데 핑크가 살짝 섞인 컬러로 오묘하게 예쁜 컬러입니다 옅게 바르면 핑크 느낌이 더 강한데 짙게 바르면 레드 컬러가 더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130번 블라썸 발라볼게요 형광기가 살짝 도는 코랄 레드 컬러로 바르는 순간 상큼 발랄해지는 컬러예요 다음은 140번 얼라이브 발라볼게요 맑은 클래식 레드 컬러로 맑고 비비드한 컬러라 레드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바르기 쉬운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144 언익스펙티드 발라볼게요 다크한 레드 컬러에 푸른빛이 도는 버번디가 살짝 섞인 컬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리들에게 촉촉하고 탱탱한 제형으로 쫀쫀하고 선명하게 발색되는 샤넬의 루즈코코 블룸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촉촉한 제형의 립 제품을 좋아하시거나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